한국국토정보공사 전력매니저 권용환 귀하를 홍도기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해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자체중 1위가 되겠습니다 전기차보호시와 공공장소 제공 행례 최종적으로 두류공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약 6개월 정도의 전력을 골고루 분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차량의 우리도 2030년 300만대라 해 차점이 될 것으로 믿고 저희가 또 MOU에서 본 업무협약은 대구광역시와 한국전력공사관 에너지 이렇게 박수 치실 수 없죠? 여기가 안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협약식을 마치고 전기차 이제 커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, 둘, 셋 모두 큰 박수로 충전소 증공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티 충전기로 세대의 전기차의 충전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, 마지막으로 한전 화이팅 됐죠?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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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